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원신인벽의 해원풍석도첩안에 있는 작품 위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30점의 그림이 있는데 1편에서 소개한 단어풍정과 연소답청도 이 안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주사거배라는 작품이고 술집에서 잔을 들다라는 의미이며 조선시대 술집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그림입니다. 조선시대 술집은 술값에 안주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고 술 한잔에 안주 하나를 먹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여자 한 명에 남자가 여섯 명이고 주모가 술을 따르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신분도 다양합니다. 가세센 양반도 보이지만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무해청 별감으로 기녀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맨 오른쪽 머리에 깔때기 같은 것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의금부 나장으로 의금부에서 죄인을 문추하는 사람입니다. 무해청 별감이 술 한잔하고 안주를 집어먹는 장면이고 뒤에 두 선비는 순서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오른쪽 두 사람은 이미 먹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무해청 별감을 부르는 듯합니다. 맨 왼쪽 남자는 중놈이라 하여 술집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를 말합니다. 술잔을 나르거나 아궁이에 부를 때거나 하는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유곽재웅이라는 그림입니다. 기방에서 벌어진 난투국을 적나라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기방을 관리하는 무해청 별감입니다. 분해문이겨 씩씩대는 젊은 사내를 무해청 별감과 한 남자가 말리고 있고 우통을 벗고 있는 사람은 한번 덤벼보라는 듯합니다. 오른쪽 아래 술찬 선비도 한데 맞은 듯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기녀는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소년 전홍이라는 그림입니다. 젊은이가 붉은 꽃을 꺾는다는 뜻입니다. 희린복의 그림에는 글이 써 있어서 이 그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봄날의 정욕을 주체 못하고 마당을 지나가는 몸종의 손목을 잡아 끌고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종은 엉덩이를 쭉 빼고 거부의사를 밝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머리를 극적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월하정인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에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깊은 밤중 창밖에서 이슬비가 내릴 때 두 사람의 마음은 둘만이 안다. 이 시는 선조 때 좌의정을 지낸 김명원이 지은 시의 일부인데 이 시는 당대 최고 유행가였습니다. 해원은 이 유명한 시의 앞 두 구절을 그림에 적어 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상봉의 장면이 아닌 이별의 장면입니다. 날이 밝아 헤어져야 하는데 여자를 두고 발길을 돌리려니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런 남자는 한 손을 안 주머니에 넣어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정표라도 꺼내주려 하는 걸까? 그리고 스개치마를 쓴 여성은 헤어짐이 섭섭한 듯 다섯 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쌍검대무 칼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고위직책 양반이 손님을 초대하여 기녀들의 쌍검대무를 관람하는 모습입니다. 기녀와 악사들을 초빙하여 유흥을 즐기는 것이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될 겁니다. 따라서 고위직 기급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화면 왼쪽 죽부인에 기대어 있는 분은 높은 베슬의 양반입니다. 아마도 이분이 이번 연예의 주최자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다리를 모으고 앉아있는 사람이 손님으로 판단합니다. 다리를 모으고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연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에 젊은 두 분은 이제 막 장가를 간 이 집의 아들들일 겁니다. 아들들을 손님에게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서 동석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두 남자 사이에 기녀들이 있고 한 여성은 곤방대를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특히 기녀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다 합니다. 악사들은 사면 육각이라 하여 대금, 해금, 장구, 북, 피리 두 개로 편성이 됩니다. 화면 아래 왼쪽 끝 수염을 만지면서 공연의 만족을 표현하는 분도 양반입니다. 공연을 잘 보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듯 합니다. 화면 오른쪽 소녀는 이 집의 몸종으로 곤방대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의 무의들은 화려한 목장에 역동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무의는 무대 끝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한 무의는 중앙에서 뒷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비를 통해서 그림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화려한 색을 사용했고 노란색, 푸른색, 붉은색을 통해서 관람자의 시선을 중앙에 집중시키고 그림에 생동감을 넣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부 탐춘입니다. 과부가 봄빛을 탐한다는 뜻입니다. 한 여인이 몸종과 함께 개들의 짝짓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옆에 몸종은 놀란 표정으로 마님의 배를 꼬집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신인복의 대표작품인데 한국의 문화이자 부르기도 합니다. 여인의 알 수 없는 깊은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그 당시 여성들에게 유행한 언진머리를 하고 삼화장 저고리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 고름에 노루개가 달려있습니다. 삼작 노루개라 합니다. 그런데 고름이 풀어진 채로 밑을 향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있거나 입고 있는 순간이란 뜻입니다. 그런 여인의 표정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합니다. 아마도 이 순간은 옷을 벗기 위해 옷걸음을 푸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옷을 벗고 있는 여인을 그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활동을 좋아했던 혜원의 특성과 그가 그린 다른 그림의 유형을 볼 때 그림 속의 여성은 혜원 신인복이 마음에 품었던 기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위대한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